자, 수방중중기본폰 11 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brand new 첫번째 단어보죠. brand new brand new computer. brand는 상표죠. 상표가 new. 새로운 걸 보니, 아 이건 최신형의 컴퓨터구나. 최신형의 완전 새것의 이런 뜻이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그 다음 plane 자, plane in plane english. 자, plane 발음은 같죠. 스펠링은 다르지만. 비행기 plane은 영어로 쉬운 단어죠. 그래서 비행기를 연상한 plane이라는 영어 단어는 쉬운 그래서 in plane english. 쉬운 영어로 plane plane. 그 다음 blood blood time. high blood pressure 하면 고혈압이라는 뜻이야. pressure가 압력 이 말이거든요. 고혈압. blood time 혈약형이죠. 자, 쉬운 단어를 가볍게 합시다. blood blood. 그 다음 monk. monks of the temple. 사찰의 monk. monk 때리며 수도 중인 수도 중인 스님. 수도 승. monk monk. 그 다음 semester. semester. the spring semester. 자, 시험준비 마스터하다. 시험준비 마스터하다. 이번 학기. 이번 중간학기. 시험준비는 마스터에서 학기라는 뜻이다. the spring semester는 학기. semester semester. 그 다음 struggle. struggle for independence. independence. 독립이죠. 독립을 위해서 struggle하다. 쓰러진 트럭을 들려고 애쓰다. 싸우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의미죠. struggle, struggle. 그 다음 teenage. teenage boys. 어떤 소년들. teen, 10이죠. 10으로 시작하는 나이니까. 10대 소년들. teenage, teenage. oh, accent가 여기 있습니다. teenage. 죄송합니다. teenage, teenage. 그 다음. 그 다음, adopt. adopt an idea. 아이들, adapt하다. 자, 애들, opt가 뭐죠? option은 많이 들어왔죠. option은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래서 opt는 동사로 선택하다 뜻이에요. option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애들을 선택하다 해서 아이디어를 채택하다. 아, 이게 선택의 의미가 있군요. 채택하다. 아이들을 채택하다. 어댑트, 어댑트, 어댑트. 두 번째, 어댑트. 자, 아이를 어댑트하다. 애들을 선택해서 뭐하다? 입양하다. 어댑트, 어댑트. 마지막, 어댑트. 어댑트, 어댑트, 마운트, 산에 어댑트하다. 애들이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다. 어댑트, 어댑트, 어댑트. 그 다음, speed review 들어갑니다. brand new. 상표가 새로운 거니까 최신형의 완전 새것이. plain. plain English 하면 쉬운 영어란 뜻이었죠. plain은 비행기라는 영어 단어는 쉬운. 그래서 쉬운. blood. blood type 뭐죠? blood type이 혈액형이죠. 그래서 혈액이란 뜻이죠. p. 자, 멍. 멍 때리며 수도 중인 스님 수도승. semester. 자, 시험을 마스터. 시험 준비를 마스터해. 언제? 이번 학기 시험을. 그래서 학기. struggle. 쓰러진 트럭을 들려고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싸우다. teenage. 자, 10으로 시작하는 나이. 이때가 10대죠. 10대. 그 다음에 어댑트. 어댑트는 애들을 옵션 선택해서 나니까 재택하다. 첫 번째는 재택하다. 애들을 재택하니까 입양하다 했죠. 어댑트하면 애들이 아파트 생활에 마다 적응하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